압박을 가고 있는데요, 로우킥, 미들킥, 슌지시양. 다시 한 번 바디. 파이킹! 자신이킬까지. 승준 선수 정말 다리가 가벼운데요. 네, 시동은 좋았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슌지시양의 무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승준 선수는 계속 가들을 탄탄히 하고 압박을 가고 있는데요, 3라운드 약 20초가 남았습니다. 3라운드 들어서 슌지시양이 계속 몰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점수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넘어지는 이승준. 일단 이승준 선수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슌지시양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클린치. 클린치. 10초 남았습니다. 자, 오른손 라이트 좋았어요. 펀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치고 받는 두 선수, 하이킥! 이렇게 3라운드까지 공이 울렸습니다. 관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 충분한 명승부였습니다. 양 선수 스타일이 정말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 두 선수였습니다. 네. 특히 처음에 1라운드에 나란히 섰을 때는 쌍둥이 같이 똑같은 파이팅 포즈였는데요. 두 선수 모두 무에타이와 킥복싱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경기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3라운드 주요 장면 보시죠. 아, 턱에 정말 묵직하게 들어갔는데, 이승준 선수가 잘 견뎌냈습니다. 정말 다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승준 선수 맷집이 좋네요.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또 슌지시양이 정말 불꽃힌 펀치를 폭발시켰거든요. 그러면서 3라운드 내내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면서 경기를 마쳤는데,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제 판정으로 갔습니다. 제1부시, 30대 30, 무승부. 제2부시, 30대 28, 블루코넛. 제3부시, 30대 29, 블루코넛. 슌지시양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슌지시양 선수가 승리했습니다.